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국민 25만 원 나눠주는 거 25만 원을 나눠주는 문제는 관철되면 다 이재명 당대표의 덕이 되는 것이고 관철이 안 되게 되면 전부 다 윤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곧 놀이패하고 비슷한 그런 형국이 돼버렸고 이제 이게 저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말이 진짜 안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코로나 발생 그런 시점도 아니고 평화시에 선거도 없는데 선거 공략이라고 해가지고 13조 원을 그냥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13조 원을 그냥 뿌리는 그런 그야말로 막대먹은 정책인 거죠. 그런 정책을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실시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2011년인가 여러분들 무상의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나라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거거든요. 그때도 이런 무상의료를 제기한 적이 더불어민주당 측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 대기업의 부회장으로 계시던 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계시는데 저하고 설전을 좀 벌렸거든요. 아니 당신이 사업가로 여러분들 활동할 때는 그렇지 않더만 어떻게 정치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냐. 왜냐하면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여러분들 베팅했던 그런 무상의료가 한국호의 진로를 완전히 저는 바꿔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돈을 뿌리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과성 행사가 아니고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오늘 이재명의 꽃놀이패 여론 블랙홀이 돼버린 전국민 25만원. 참 이 양반들은 정치를 참 나름대로 잘해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코나로 밀어붙여야 되는지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도 좋고 받아들여지지 않도 정치적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될 거라고요. 반복이. 이제 반복이 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13조 원 정도가 동시에 뿌려지게 되면은 한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이 한 1%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쓸 거 아닙니까. 돈을 쓰게 되면 돈은 이제 풀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앞날이란 것은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그침없이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 이게 소위 매표형이죠. 표를 사기 위한 이런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해외신용평가에서 등급이 내려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한국 돈의 여러분들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은 전형적으로 뭡니까. 포퓰리즘을 사랑했던 나라들이 다 겪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그랬고 지금의 터키가 그렇고 그다음에 레바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 뿌리고 물가 오르고 화폐같이 추락하고 그렇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것 같거든요. 한국 정시에 돈 빼가지고 미국 정시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미국 정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 정시에 돈을 집어넣지만 제 눈에는 그게 뭔가 하니까 본인의 자산을 달러화로 이런 환산액을 갖고 있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 우리 세대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을 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선거사기를 10년째 치지 않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그러니까 전 국민이 25만 원 주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정시행 기자가 25만 인원한 유령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다. 정부 여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재전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매표 행위가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 그렇게 25만 원 나눠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선거사기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그냥 사필 기정인 겁니다. 인과 응보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고 여기에 맛을 여러분들 들여놓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요구들이 분출할 것이고 또 선거를 통해서 제어되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뭐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대중화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경제학자들은 25만 원씩 여러분들 줘서 13조를 동시에 뿌리게 되면 물가를 한 1% 정도 여러분들 올라갈 거로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은 관계없는 겁니다. 윤 정부가 거부하게 되면은 모든 등대기를 다 대통령에게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면은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공이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외치는 그 기본소득제 저희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비극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권력을 이제 영구집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뭐 다음 세대가 어떻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다 그 20세기나 21세기의 포퓰리즘으로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이 된 나라들의 지도자라는 것은 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권력을 영속화할 수가 있으면은 선거에 이길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완장찬자들의 특징이란 것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국민들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데 유감스럽게도 그 선거를 지키는데 국민들이 비용을 치를 생각들이 전혀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25만 원 다음에 10만 원 다음에 15만 원 뭐 그렇게 여러분들 나누는 주는 쪽으로 나라의 여러분들 모습이 그렇게 돌아가겠죠. 너무나 뻔한 일인데 이번에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돈을 뿌리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일로 자리 잡게 되니까 그럼 이제 항상 선거 전에도 여러분 돈을 뿌릴 것이고 선거 전에 약속하고 또 선거 끝나면 뭡니까 표 줬다고 여러분 또 돈 뿌릴 것이고 이게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고 공부를 여러분들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시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의 주인이 신용평가회사라는 것 진짜 세상의 주인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창 깨지겠죠.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양털 깎기를 해가지고 국부가 팔려나가고 아웃승을 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도 여러분 권력이 안 바뀌겠죠.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25만 원 주는 데 거치지 않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막으려면 선거를 세워야 되는 거죠. 막으려면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25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막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연금계획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도가 뻔한데 한여름 4% 올리고 그다음 여름 뭐죠? 한 5% 더 받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대 갈 사람이 모두 의대 가면 이 문제도 오늘 거론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협소하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지도자 정도가 되면 시야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천 명을 의대에 몰아주게 되면 지금 이 공대 다 합쳐서 2천 명인데 그게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땐 윤 대통령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법고시 7대 경제학을 배웠을 건데 경제학의 이름 따라 경제원론의 첫 번째 이름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학이라 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자원을 잘 배분해 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편익이 극대화 들어간 겁니다. 한쪽이 이런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 2천 명을 쏟아주게 되면 다음에 반도체는 누가 만들고 기계공학관은 누가 가고 이런 토목관은 누가 갑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